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속임수를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참 바쁜 진료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급하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들고 들어보니까 카드가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소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지금 배송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제 이름을 말하고 또 주소를 말하는데 이름은 맞고 또 전화번호도 다 맞는데 주소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카드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까 글쎄 저는 제가 이 카드를 잘 관리를 안아서 우리 집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는데 주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이고 그러면 이게 그 카드가 복제된 것 같네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이 카드가 복제가 됐다니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겨서 아니 그러면 빨리 신고해야죠. 그럼 내가 좀 바쁜데 그 좀 어느 유명한 카드입니다. 카드 회사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면 그 신고 전화번호 아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그 전화번호를 받고 우리 진료보조 간호사를 불러서 내가 지금 진료 중에 바쁘니까 이거 한번 전화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상냥한 그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빨리 신고하셔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는 대로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켜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올라오는 원격 조정으로 해서 올라오는 앱이 뜨고 신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서 우리 진료 간호사와 함께 저는 바쁘니까 잘 들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저희 직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우리 간호사에게 그 전화번호 좀 한번 알아봐라 이게 혹시나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사이 신종 스미싱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저는 바쁜 와중에 정신없이 했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화를 끊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히 정보가 다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해서 스마트폰도 초기화 시키고 모든 은행의 비밀번호도 바뀌고 일단 거래 차단하고 신분증까지 찾아가서 다 이게 차단시키고 새롭게 신분증까지 발급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뭐 이렇게 완전하게 끝까지 가지 않고 미리서 알아챘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신종 사기수법 스미싱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내 카드가 복제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털린 거예요. 주위에 아는 사람도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눈 감으면 코백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이 됐구나. 참 무서운 이 사기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또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잘 이용해서 급박한 상황에 허겁지겁 모든 것을 진행시켜서 결국은 도적질하는 거고 남을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수법과 정말 똑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스미싱 사고 신종 사기수법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돈만 뜯기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더 무서운 이러한 영적 사기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1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 가운데 2단에 속해 있고 그러나 알게 모르게 또한 2단의 그러한 이념이나 이러한 교리에 속아서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5명에 1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를 보겠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이런 것에 참여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종 영적 사기수법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수법 마귀가 하는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에 속게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사기수법에 걸려들게 만들고 그래서 갈치하는 거예요. 스미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영적으로 영원한 삶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물질만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사기꾼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다닌 분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실은 완전히 속아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금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금을 전해도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금의 광채가 저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코를 꿰는 거예요.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귀신들을 그 사람 속에 보내서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모든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영적 사기꾼들 조심해야 됩니다. 영화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믿는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거짓된 복음 거짓된 이러한 복음 그들은 항상 성경 공부한다. 누가 좋은 강사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문제가 다 풀려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속임수를 주고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에 속도록 만들어서 그 이란 교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요새 속칭 가스라이팅 탕하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좀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감히 뻔한 이러한 행동이 교주의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속아서 있는 그 이유가 속는 이유가 거짓말에도 여러분 100%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 진실이 한두 개는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몇 번 맞습니까?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거예요. 시계는 다 거짓말 아니에요? 바른 시간은. 그러나 하루에 두 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오전, 오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든 시간을 이렇게 속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잘못된 생각이 일단은 속임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은 뭘 났습니까? 행동을 낳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습관을 낳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성격을 낳는 것이에요. 캐릭터. 성격을 낳는 것. 그럼 잘못된 성격은 잘못된 운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이념과 거짓된 이러한 가르침이 다 생각을 잘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파할 마음을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생각이 지나가다가 새가 싼 배설물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수락하는 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상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모든 이념과 거짓된 사상이 다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를 뭐 한다고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게 다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의 이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철학과 생물학과 사회학, 인지과학적인 판단이나 추리를 통해서 생긴 의식이 말하는 의식 그 의식으로 통일된 판단체계가 바로 이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념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말은 있지만 이념은 피보다 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사상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을 그냥 그대로 그냥 떠나든지 아니면 가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 속에 어떠한 이념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의 비극이 들어있는 모든 종교가 다 이념으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상들이 다 이념체계입니다. 그 이념체계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갈 향방을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 이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파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념의 전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생각체계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 왜냐하면 나하고 맞지가 않아. 과거에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취미생활했던 것 내가 바라보고 유토피아처럼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이념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철학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꿔지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지우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것은 아직 뱀이 바닥을 깔고 이렇게 갈 때가 아니에요. 뱀이 짐승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자유를 제한하는 분이냐. 다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냐.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10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호화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 이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착각 착각 조정하는 로봇 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사탄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되 선악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선악가는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담이 잘못 전한 것인지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그때는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먹지도 말뿐만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는 그 첫 번째 변질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죽을 이라고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 사탄에 이렇게 강교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심리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하거나 덜하면 성경 말씀에도 요한 게시록 2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만일 누구든지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하여버리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탄은 사람을 미혹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나쁜 존재로 사랑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매도 하고 만 것이오. 또한 사탄은 영적인 혼합을 시도합니다. 혼합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것 이러한 혼합을 매우 싫어합니다. 레위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귀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로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부는 성경적이고 일부는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이 혼합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사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결코 같은 멍해를 멜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서 밝은 빛을 바라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한 자와 함께 같은 멍해를 메고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되는 그러한 영 한 사람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마귀에게 미역되어서 일부는 마귀의 미역된 영에 미역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예요. 사울왕. 사울왕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도 했지만 악신에 또한 악신이 들어서 거짓 예언도 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거짓의 영이 동시에 역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통치하며 군사적으로 성공적인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많은 정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합된 영에 들어가 있었고 결국 그의 삶은 파탄이 되고 마지막 마녀에게 엔돌의 마녀에게 상담을 하였고 그 다음 날 전쟁에서 자살을 하고 만 비극적인 삶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들이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가지 분열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은 가정과 교회 안에 악한 세력들의 침투를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납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없는 것 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용납해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싫어도 좋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8장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God is love 그러나 그러나 반대로 love is God 사랑은 하나님이라 이게 문제가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패약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폭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많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역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참 성령의 임자심과 나타나심과 치유와 기적과 이러한 집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일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회에서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무조건 맹신하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집에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요.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스 아멘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분별하면 그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하는 사탄의 공작을 막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비판하고 교만한 자세로 설교하는 그한 모든 것들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속에 적용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내 삶속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노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스 긍정만 한다고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인할 것은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묘하게 천사를 가정하여 천사의 탈을 쓰고 마귀가 신종 사기꾼 영적 사기꾼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성령께서 바른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가전서 5장 21절에 너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범사에 헤아리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이야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속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락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것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사상이 신학에 침투하고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가 그냥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고 있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말씀 추방하라 내가 쫓아내라 너희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세속에 물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교회가 접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많은 사역 중에 치유의 사역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 마귀에게서 눌리면서 자유함을 입는 사역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합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자심과 운행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 바할제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역사라고 성령을 회방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은 장려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그러한 역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삶속에 사라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0 1700년도부터 300여 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서 바람처럼 휩쓸고 진행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우리나라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마펫 성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1907년도에 일어났던 영적태 각성 운동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초자연 기적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300여 년 동안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907년도 또 1900 초에 일어났던 미국에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부흥의 역사 디엘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유럽에 진출했을 때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요. 그건 조작이다. 영적인 잽스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깐 흥분하는 것뿐이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의 기름부심과 역사심을 유럽이 받아들였다면 세계의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스위스 회의에서 또 내 친구인 목사에게서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진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역 속에 존 웨슬러와 조지 히필드와 조나란 에드워드와 또한 찰스 피니와 또 우리나라에 있던 장대형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의 모임에 열기가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면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자심이 그들의 기도하는 그러한 회중위에 나타났고 마치 전기충격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자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초력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불의 혀처럼 그 모인 우리에게 임했고 그들은 모두의 영혼이 녹아내린 것 같이 소리 높여 애통해 하며 강구하였고 회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은 시간이 12시 1시가 되어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된다 패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패할 수가 없었어요. 또 소멸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패여하려고 하는데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또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속되는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이 이 내분을 통해서 또 우리 평양의 장대원교회에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 원산에서 시작되어 1904년도에 시작했던 원산의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디 성교사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크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했고 또한 그 뒤로 계속 기도의 열기가 계속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고 1907년도에 마페 성교사와 또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요 그때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장대원교회에 담임하는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진심으로 통해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므로 말이미야마 과부의 돈을 제가 떼먹었습니다 내 친구가 죽고 나서 그 과부의 돈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발바가 되고 이제 회개할 사람들이 줄을 숨겨요 줄을 그래서 줄을 서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별 별 사람이 많았어요 부인을 폭행한 거 남의 걸 도족자라고 말이야 훔친 거 정말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에 완전히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회개요 회개 그리고 그 네 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네 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이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림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하고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부응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리는 성령의 강력한 전기 충격 간에서 모두가 통해하며 자복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꾸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사회가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술주정병이들이 술을 끊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 안 하고 가늠하는 자가 가늠을 안 하고 그야말로 그 사회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니 경찰서를 열 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한국교회가 엄청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회개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야말로 저들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야말로 그 사회의 도둑이 사라지고 술 취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바람직한 사회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멸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신앙행위에 기도행위에 기도집회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강팍하여 교만하여 그분에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과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정이 약해지고 주의가 산만하고 한결같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영적인 삶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식적 형식적인 걸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 생각과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영혼을 얼룩지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그 세마포가 더럽게 회색으로 물들고 또 물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마포를 깨끗이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세마포를 눈과 찌시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배넘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부의 특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역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거짓을 듣고 믿지 말라 꿈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이러한 자들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립에 서서는 신앙이라는 건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육칠가지니 이것은 교만한 눈이에요 거짓된 혀에요 또한 악한 자의 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진심으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숨겨진 죄악들과 허물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여러분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이 식어 있는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기아의 교회에 주님은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몰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진심으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주여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행한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적용하여 마지막 때의 신종사기수법으로 영적인 사기권 사탄 마귀와 그의 종들을 반드시 물리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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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